네, 오늘 워싱턴 장관은 연방 하원에 출석한 신임 법무장관이죠. 윌리엄 바 장관의 출석에, 청문회 출석에 주목했습니다. 밀러 특검팀의 보고서의 공개 시기와 그리고 그 수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될지 민주공화 양당에 촉각이 몰렸기 때문입니다. 연방 하원에 출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일주일 내로 밀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편집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해온 민주당 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내일 열리는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 바 장관은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호된 추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밀러 특검은 지난달 말 2016년에 있었던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400조에 가까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수장으로 충성파로 알려진 윌리엄 바를 안쳤고 결국 바 법무장관은 네페이지 요약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은 요약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바 장관을 질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